카드 보상을 한 번 얻습니다 어퍼컷 방울 아이스크림 작은 상자 작은 상자면은 또 또 총각이네 이 도류 절단 대박 ici 불뿜기 갖고 싶다 아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음 어 지금 하면 렉 걸릴 버그 걸릴텐데 일단 이거 잡고 하나씩 바꿔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먹어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서순이가 이거 써먹어도 되나 안 되네 어 흑우 부정 나왔다 아이씨 아으 이 종 먹으면 이게 문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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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3개 먹어야 되죠 아 아 아휴 이거 뿔에 걸렸네 음 화난다 어차피 이거 먹을 필요 없었나 두개 맞지 이거는 획득할때 아니니까 상관없지 방울 두개 더 먹어야 되지 다 먹었지 그러면 을어붙였네 영절로 좀 태울 수 있지 않을까 불 끈기 마렵다 이게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남아있으면 에러가 나더만 아 잠깐만 저거는 제거해도 효과가 안 사라져 흐듬의 봉 넘어가서 강화한 다음에 패를 먹으면 된다 전등불 막대 대학살 발굴 빨간해골 미야손 유골 흠 헤버 거의 웬만한 요거는 다 먹을 수 있겠네 이정도면 반가능할 것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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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코스트 날렸네 저거 까먹었다 덩스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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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마렵다 흠 흠 무정말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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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이네 이것도 비행기 그릇 델트 진짜 관나오겠는데 이제 작은 상자효과로 상자가 더블공 내가 빨리 좋은 말로 할때 화염 장벽 갖고완 화염 장벽 어디갔어 아니 기념장벽 화염 장벽 연소 pp 유령 갑옷 삶 아 침세자의 우주 기승전 텅스텐양 초가지 돈충박자 아씨 이거 다음층가면 나오지 하짐성이당 아 성나권말이업다 한참 강화합니다 피 안달는 연수 근데 버퍼는 빠지지 않나? 아니 이런 야 방울이 너무 많어 에프 칼 집어넣자 이거 저거 온다 저거 저주인형 온다 상점가서 종사까 근데 상점에서 저주인형 빠지면 어떡하지 피눈물 나겠네 싼거 사고 종으로 바꾸자 담배때 담배때는 담배때는 필요가 없는데 혜수 하나 더 먹어도 에러 안나나? 안나네 캐틀벨이다 운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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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저수준에 맞는 방울 저수준에 기다려봐 아카베구 파괴 써봤자 어차피 방울의 저수 탈탄되겟 아 복구미 텅스텐 완성 복구미 텅스텐 완성 자 불 뿜기 마렵다 b how pp 에서 먹으면 에러 나자 저게 없어야 에러가 나는데 이걸 먹고 지우자 부적이다 드디어 나왔다 마참맨 흰 포션 나내지 마십쇼 먹고 야 일로와 아 아 모기 백 오브 마벨드 땡 하하 부적이다 죽어라 빈 보습 먹자 존재감 너무 심하다 챔퍼 대학살 저주 인형 언제 나오냐 아이고 총 2개네 퍼미 뭐야 저게 퍼미 멈추 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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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모자란데 이 정도는 카드 한 장도 스킵할 수가 없다 아이고 양초를 못 먹네 뱅이 양초 둘 다 못 먹네 어... 언...뭐시기 아니...아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피델 칼 시계 아 귀 썩은 통 잘 가구 캘리퍼스 저준이 형 빨리 프리즘 프리즘 못 먹네 10 몇 오르냐 16 하하 하하 야 다 덤벼 덤벼 어 없어 보이자 난 캘리퍼스도 있구나 그건 내 벨트야 새로 추가된 대사입니다 사신 가면 표창꽃 마법 곧 있어서 지금 사신 쓰면 난리 나겠네 지금 저주인형 뜨고 난리 났다 지금 저주인형 뜨고 난리 났다 타락 타락 불풍기 어 세상에 이걸 두개 같이 쓰네 타락 갓붕기 타락이 갓붕기에 밀리라니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누가 이걸 예상했을까 카카포션 카카 진화 혈안 아이스크림 진화 아니 아이스크림 혈안 대게 상태 이상이 들어올 날이 있을까 아니 이런 미친게임 깨구리라서 강타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데 진다 진화 진다 포션 벌써 아니 유물 벌써 3페이지 아 유물 관리가 안된다 이제 조금 틀어 των 어둠에 봉 또 나온네 저 좀 집어갈까 지금 드루 없어서 어폭 주면 될 것 같아요 다 죽어 흑우보적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니 어포불풍기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차호수수인형 17힘 아이고 불풍키가 안 나오네 나왔다 타격용 2 기사 기사 진짜 좋은데 조금만 더 하면 안 나올 것 같애 아참 나 이 버려야 된구나 여기 가면 나오네 나오네 아 아 아 재작 재작 서순 별걸 다 서순하네 우동하고 랠리게드 쿨링 에게 순서입니다 힘 21 작은 상사가 확인해 봤는데 스택 못 채우더라고 스택 못 채우더라고 아 아 지워지 까지 까지 하이 아 으 미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까 으 으 아니 현재 유물을 에바데 아 이제 관나오네 가버렸네 저에서 먹으면은 렉 걸려서 그래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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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은 이제 안 지워도 되겠지? 관 지우면 많아잖아요 아 저거 고술로 지우기 귀찮다 이제 지우지 말자 이제 관관관 종만 먹자 흡연할 거 있나 타격 혐오 내일까지 어서 타격을 야 불풍기 써야지 관 관 흡연 관관관 흠? 환때문이 무감.. 이걸 한계 돌파를 주네 흠 개 쎈데 환불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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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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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et's go. 200점을 바로 까매. 아, 무쇠의 심장으로 안 맞지? 아유, 이거 무단각이었네. 조금 더 버텨볼까? 퍼펙트하고 싶어. 할 필요는 없지? 한도야 돼, 무관각.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제가 찾던 무관각 여기 있었네요. 가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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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